아님 좋은거잖아 허잇 하잇 아아 좋잖아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몇십명 되네 이거 마을사람들 다 나왔네 호잇 하하잇 슬로우 모션 어깨 뭐야 미륵이야 얘 통화를 어디가지? 어깨 찔러 찔러 헝겊이라 전기가 안통하나봐 피하고 아 죽은거구나 벌써 도망갔겠다 애야 어? 벌써 도망갔겠네 벌써 헐 안갔네? 썰고 구워라 어디갔어? 상자 어디갔어 상자 야 의외로 잘싸우잖아 주인공 표정보소 어디갔어 야 이거 기졸봉 왜이렇게 써 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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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더봇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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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없어서 헐 더 마이 상대했다 상대 무기 서비스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다 포트 연력 부족 최적화 이게 전 당신의 사용자 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냥 해 무기 효율도 110% 두개 합쳤어요 아 야 바로 깨서 그래 와우 와 무적이잖아 야 이거 완전 쎄네 몇명을 몇명을 끝장낸거야 또 있어 와 마스간도 다 나왔네 이거 자 로보트는 왜 서난자가 벌을 받아야하는가 어어 큰일났다 도와주십쇼 제발 도와주십쇼 제발 뭐야 탈출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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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한거야? 위로 가야되는데? 탈출한거야? 위로 가야되는데? 탈출했겠지? 로도보트 기억한다 자폭되어있는데 탈출시켜봤어 아 살았다 완전 영화네 그니깐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그 그 그 그 그 그 그리스도 를 그 조금은 재밌었잖아 하이페리온씨 주인공의 상태라면 오 아 좀 즐거웠어 솔직히 저렇게 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를 하하 알았어 그래 조금 쩔긴했지 반은 기억할겁니다 그러네 여긴가 여기서 거래를 하라 바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기억하라고 그러게 아무튼 이렇게 완전 밖에서 난리를 치고 왔는데 이거 괜찮나? 이거 거래할 수 있나? 뭐야 이거 볼리모? 에코알 볼리모 얼어붙은 폐기물로 인해 사망 근력 존나 높은 팔의 두 배면 즐거움도 두 배 모두에게 안성맞춤인 애완동물이죠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개념 번역이네요 앉아있는 남자 이건 뭐야? 죽은건가? 죽은건가? 아니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판도란 루미네리 오르기 오르기 보이anı 야 믿을건 그거 그 봄밖에 없다 봉 기절 봉 허히 헉 이건 뭐앜 그의 형제 봉과 갓갈수잇의 뷔입니다 여기 나오는 numer들이 보드랜드에서 나오는 네임드 몬스터드이예요? 보스같은거? 응 쉐이드 산도라 거주민이자 괜찮은 미식가인 쉐이드 얘는 DSC에서 나오는 애고 보드랜드 하다가 중간에 보스 나올 때는 재밌었던 것 같애 나카야마 핸섬 잭을 복종하는데 지적했습니다 계단이 그를 죽였음 계단이 그를 죽였음 착한 아플리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에코아이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음 무기 신경 연계 캐논 어떤 미친인간인 로봇총을 자기 척추에다 연결하겠어 나카야마 교수 점찍고 미친인간 지 척추에다 총 연결한거야? 뭐하는 놈이야 아무리 애써와도 절대 남성 성기능 강아지로 쓰일 순 없어 썩어가는 판 이제 이 에코아이를 하면 세부 능력을 볼 수가 있네 여캐다 여캐 여캐다 여캐 여캐 이쁘진 않네 뭐야 이거 사이보고 좀비같은 형태로 부활했다가 두번째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거 다 쓸데없이 설명하고 있어 거래나 합시다 문을 노크하자 아무도 안나오는데 뭐야 다왔는데 물이 잠겨있어 어 아 박제중에 열쇠를 없는건가 아까 뭐 주사기 먹었잖아 그건가봐 열쇠를 찾아보세요 이중에서 에코아이 같은걸 써가지고 열쇠를 먹어야 되는건가 본데요 어 뭐야 아씨 뭐야 아까 봤던거 아냐 넌 누구 때린다 뭐야 넌 누구 때린다 뭐야 때린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투에 나왔던 아저씨에요 머리가 칵테일이네 쉐이드 이 사람이랑 거래하는건가 본데 너희같은 건넌어버린다 쓰레셔 아 조금 더 얼마가 나왔네 하지만 우리를 닫으는거에요 우리는 거래 때문에 왔어 우리는 거래 때문에 왔어 우린 거래 때문에 왔어 적당한 건 적당한 건 그렇게 모르셔느냐 아 몇가지를 알고 몇가지를 알고 이것를 예를ож한 신상하고 불법적인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이곳이 제격이다 뭐야 열려있네? 열쇠도 필요없구만 저사람 보여주는거 보니깐 저사람도 살아있는거 아니야? 어 안에 사람이 많네 밴딘트 때문에 늦었다 얘네랑 거래하는건가? 어거스트 키를 가진 남자 중요한 일문들이야 얘네 안뜨나? 뭐야? 내가 바스케스야 바스케스는 아파 좀 뻔하지만 이걸로 해 아...놔호 하... 넌 도 너무 하나 동도와 입장에서 내 이름은 천만달러 야 내 이름 알려줄 필요는 없어 넌 내게 볼트키기야 그게 끝이야 지금 이건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야 바스케스 예상인데 니가 왔잖아 안돼 의심한다 안돼 그럼 얼른 친해자고 친해지자고 애쓰기 사이코들이 사이코네 다시 해보자고 내 이름은 어그스트야 넌 이름이 뭐지? 알았어 이름 알려주자 아 리스야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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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어 얘네 상태 안좋은 애들이야 빨리 바꿔 가자 얘는 사기꾼같은데 열쇠부터 열쇠부터 보여줘 열쇠부터 사기꾼같은데 엔진이 열쇠부터 봐 열쇠부터 깜짝이야 총거리는 줄 알았네 맞아 볼트키? 어 맞네 맞아 아니 딱 손거리는 줄 알았네 피 별것도 아니잖아 뭐야 진짜 끝내주잖아 뭐야 아 왜그래 또 고 뭐야 이상한 애가 하던데 감이 좋구만 거래해 돈 준다고 돈 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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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보같은 표정으로 바보같은 태도로 일관나겠다고 돈을 왜 안보여주는거지 돈을 왜 안보여주는거지 아 보여주기 대단해 지금 하이페리온같은 놈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시내가 화내놓고서는 그래 좀 강하게 다가자 하이페리온식으로 지금 큰 실수를 하는거야 우리가 주는 돈은 인생을 바꿀 돈이야 그게 네 눈앞에 있어 강하게 다가라고 강하게 우린 저 위에 있는 놈들 중 가장 못해 처먹은 놈들에게 복수를 하는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선 키가 필요해 솔직하게 다 얘기하네 하이페리온식 가장 쓰레같은 놈을 엿먹으기에 도와줘 부탁이야 어 맞아맞아 뭐야 게임에서 난 소리인가? 핸드폰 있구나 뭐야 왜 또 왜 하아 진짜 미치겠네 아 대퇴자나 여자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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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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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up my mind August wait! Reiss! This is your department! Do something! 어떻게 해보라고 나보고? 사륜안? 사륜안인가? 뭐야? 이 생각 전도 아니고 훔치란 얘긴가? 갑자기 솔로몬씨가 나가고 있어 고민해라 고민해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 정신을 붓게 시킨다 육체를 무너뜨린다 이건 뭐지 정신을 붓게 시킨다? 멘탈공격 멘탈공격해 뭐 말로 하는건가? 뭐야 이거 갑자기 훈화 말씀? 뭐야 이거 정신을 붓게 시킨다 정신을 붓게 하고 있어 잔소리하고 있다고 잔소리 만약 내가 내가 그것을 쟁취했다면 난 진짜야 해냈다 내놔 돈도 필요없지 내놔 뭐야 아 이한테 끌려가면서 하던 얘기였죠 깜짝이야 힐링한 힐링한 또 당신? 호나? 해상심이었어 아 이 자식 구성이야 이제 이 여자로 하는 건가봐 니 입장에서 본 거래 말이다 여태까지 이 거래를 이 시점에서 이 여자는 좀 그래도 정상처럼 생겼다 그게 좀 복잡해 복잡해진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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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던거야? 아까... 아까 설득에 성공한거 아니야?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닌거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하자 정신공격에 성공한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이름 잘 만들었네요 완전 영화야 그 동생과 남둘이 살았다 여 동생과 단둘이 살았다 아냐 모래 그 동생과 단둘이 살았다 최소 심장자 우리의 생생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가 우리의 생생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가 잘 어울린 것 같다 뭐지? 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피오나, relax. 걱정하지 마. 당신을 범죄자로 키움 펠릭스 설명 부서 우리 할아버지야? 네 잘생겼어 오후스틱의 범죄자로 그는 뭐야? 짝충이였어? 이거 볼테키 짝충이잖아 헐 아직 페인트가 덜 말랐을까 헐 짝충이였어 짝충이였어 여사님은 마크가 하지만 너는 그의 역할을 그의 역할을 그의 역할을 그의 역할을 그의 역할을 사기꾼들이잖아 너는 작은 사이코 너는 범죄자로 범죄자로 그의 첫 시작은 너의 역할을 너 둘이 함께 그의 역할을 내 자전거는 가장 반짝거리는 고기 자전거다 여동생 샤샤인가? 비오나 너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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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알맞게 연기해라 총 총도 주네 총 너무 쪼끄매 총 너무 쪼끄매 갤릭스는 기억할 것입니다 뭐 스포하는 애들 있네 스포하는 애들 강태 좀 해주세요 스포하는 애들 펜띠가 덜 말랐어 카치 카치 며칠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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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 스케그에서 당신과 동생을 만나세요 동생 만나러 갑시다 온다 아픈사람 암튼 뒷골목인가봐 이제 사기를 한번 치러 가는거지 어? 얘 왜 수배되있네? 뭐야 수배자잖아 벌써 사기를 많이 쳤나봐 아, 홀로포인트 art, culture, flourish 작은 싸이코들 피스오프 피스오프 저거요 죽어가는 남자의 돈을 조사한다고? 돈을 돌려준다 가진다 이런 게임은 돌려줘야돼 왜냐면 나중에 저런애들이 살아, 살아서 와가지고 공격하더라 아직도 할게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게임 많이 봤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복수하더라고 왜 가져갔냐면서 뭐 가져갔냐면서 뭐지? 박살남편 오늘은 아무도 못 들어간 싸우는 거 빼고 다 못함 내가 VIP야 그럴 줄 알았어 뭐야 아 통화는 줄 알았는데 VIP를 좀 더 화려하다고 돈을 가져왔으면 돈을 먹일 수 있었네 그쵸? 아까 선택지에 돈 있는 거 보니까 뭐라 적혀진 종이에 들어가 있잖아 뭐라고 적혀있지? 뭐라고 적혀있지? 나를 속일 순 없을까? 저건 VIP 목록이야 내가 거기 있지 글을 모르고 흐흐흐흐흐흐흐흐 샤샤다 여동생 범죄 파트너 맞네 얘가 동생이네 땡! 사우샤 왜 넌 너와와와와와 너와와와와 홍월향 원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찢어 찢어 술 마시는 남자 생긴 게 왜 이래 풍월향 원빈님 감사합니다 아우스스는 다른 사람이랑 한 번만 기다려주시길 아우스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 아우스스는 어떤 너무 많아 좋아 그래서 여기가 라디아 스트로스 우리 옛날 친구들 아르키올로지 이덴 6 볼트키를 훔친 고고학자 이덴 5 이덴 5 너는 내가 파이로피트에서 이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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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거스트다 벌써 왔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미스스님께 안녕하십시오. 그럼요, 아그리스트. 헐. 조심해야 돼. 뭐야, 처리하는 건가 본데? 우웩 뭐야 우웩. 에이, 아그스트. 나 리디안가? 나 리디아인가? 어 맞아 리디아 뭐야? 안에까지 들어왔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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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죽일꺼면서 말리한 실들을 가지고 있었다 와우 할아버지다 리디아 스트루스 나는 섹터5에서 왔어 맞죠? 5 에... 에코5인가? 나는 고고학자고 그걸 훔쳤어 식스에서 술 좋지 놀란척 하지마 응 6에서 훔치 6에서 훔치고 5에서 태어났어 고고학자일을 얼마나 오래 했지? 돌트키를 찾을 정도로 오래 했어 돌려서 이게 돌려서 의심하는데 흫 치양민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의심병이요 의심병 어 에덴6 에덴6에서 내가 다 외웠어야 되네 이거 5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고고학자고 고고학자고 페인트 다 말랐나? 어 만지지마 어 아 이거 좀 위험한 냉동인가? 아직 당신끼 아니야 아거스트 아직 덜 말랐을까봐 아직 덜 말랐을까봐 아직 덜 말랐을까봐 미리든 중독 크으 샤샤 좋다 크으 콩을 향 웅비님 감사합니다아 짝퉁이라 만지면 안될거같애 근데 만지면 틀날거같애 아 그때 그 전화한거 그거구나 으음 맞아맞아 자신의 창끄덕이 흐흐흐흐 I know what obstinate means Is Iberian guys get uncomfortable around people that sound too competent Expect the nervous small-time Pandoran fuck So I give them what they want No, man, this thing is hot I got office so if you want it You gotta get down here Nah, we'll be there That ain't good enough, buddy boy I ain't that guy I'm trying to do you a solid here How well do you know this Vasquez guy? We've met a few times He's a bit of a prick But most Hyperion guys are I've noticed that Look, let me make you crystal clear I want 10 million dollars That's right We'll be waiting for you That's right Yeah? You say hi to your... He hung up 일단 통수에 통수네요 진, 진, 진통은 없다는 건가? It's clear you don't trust me alone with it And seeing as I just had a guy killed in front of you I just had a guy killed in front of you I'm not even offended 키는 샤샤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된 건가 이거? 일단 가져갔고 키 가져갔고 국물양 원비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만 빼돌리면 돼